우리가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전공서적을 보면 맨 앞부분에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의 목적 설정이나 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조적 협동적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들이 주민의 자조적인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목적을 설정할 때나 활동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스스로 참여하는 그러한 자조적인 부분, 협동적인 부분이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업 성취에 이르는 모든 과정보다는 구체적인 과업의 달성이 중요하다. 이게 좀 잘못된 건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더욱더 지향한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 과업의 달성을 결과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과정, 지향의 원칙이 됩니다. 아,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세 번째는 지역사회에는 문제나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갈등을 자아낼 수 있는 주민 간의 마찰이나 대립적인 상황도 주민 간의 상호작용 방법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갈등 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방법상의 원칙으로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나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주민의 의견의 일치를 목적으로 삼는 전술을 활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 일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방법상의 원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로 이제 우리가 타협한다라고 하잖아요. 협의를 통해서 전 지역 주민의 의견 일치를 목적으로 하는 전술을 활용하는 것 맞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상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사회복지사의 역할상의 원칙에서 좀 어려운 말이 이겁니다. 능력 부여자로서의 역할. 이걸 좀 풀어드리면 이거예요. 지역사회를 임파워링 하는 겁니다. 자,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어야 되냐. 지역사회를 임파워링 하는 역할입니다. 지역사회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지역사회의 능력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그래서 임파워링 하는 역할. 임파워먼트가 권한 부여잖아요. 그래서 능력 부여자로서의 역할을 사회복지사가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51번 문제의 해설을 보시면 지역사회 자주성중시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정지향의 원칙이고, 세 번째는 조정의 원칙이고, 네 번째는 합의의 원칙입니다. 의견일치가 합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상의 원칙으로, 능력 부여자로서의 원칙이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타이틀을 잘 알아 놓으십시오. 거기에 결과지향이라고 나오면 안 됩니다. 결과지향이라고 나오면 X다. 이렇게 알아 놓으시면 돼요.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원칙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오지선다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험에 많이 거론된 분들이 나옵니다. 지역사회복지론의 전공서적의 맨 앞에 보면 커뮤니티, 지역사회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옳은 것은입니다. 모레이로스가 나왔고, 맥키버가 나왔습니다. 떠넴이 나왔고, 힐러리가 나왔습니다. 이 학자들 기억해 주십시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로스는 지역사회를 지리적인 의미와 기능적인 의미로 나눈 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리적인 의미와 기능적인 의미로 나눈 사람이 누구다? 로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땅지자를 쓰죠. 지리적인 의미와 기능적인 의미는 직영계자를 씁니다. 사회복지계, 문학계, 종교계 이렇게 공통의 이해관계와 관심이 있는 공동체를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맥키버. 맥키버는 인간의 공동생활이 영이 되는 가로 일정한 지역을 공동생활권으로 설명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맥키버 하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여기 맥키버는 공동생활권, 이렇게요. 맥키버는 공동생활권,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공동생활권으로 설명한 사람이 맥키버다. 그 다음, 지역적 적합성을 가지는 주요한 사회적 기능수행의 단위와 체계의 결합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부터 가로, 사회적 기능수행의 단위와 체계의 결합을 말한 사람은 더넴이 아닙니다. 자, 지역사회복지에 잘 나오는 학자 오렌입니다. 오렌이 바로 이야기를 했고요. 더넴은 경제적 기반에 따라 지역사회를 유행한 사람이에요. 경제적 기반에 따라 행정구역에 따라 사회적 특수성에 따라 아셨죠? 이렇게 나눈 사람이 바로 이제 더넴입니다. 이 더넴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중심 목표나 모델에서 관계중심 목표나 과정중심 목표나 과업중심 목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사람이 또 더넴입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죠. 자, 힐러리입니다. 지역사회의 구성요소가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지리적인 것, 두 번째는 사회문화적인 상호작용, 세 번째는 공동의 유대감 또는 유대라고 하거든요. 이 세 가지로 지역사회의 구성요소를 말한 사람이에요. 지역사회의 구성요소는 세 가지다. 자, 그 첫 번째는 지리적인 영역이다. 두 번째는 사회문화적인 상호작용이다.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공동의 유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눈 사람이 힐러리입니다. 자, 기역과 니은과 리을이 맞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52번 문제 체킹해 주시고 사회적 기능 수행의 단위, 지역사회가, 그리고 체계의 결합,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라고 명명한 사람이 워렌입니다. 답은 기역리은 리을, 4번이 답이고요. 53번 문제 들어갑니다. 연역 문제인데 우리나라 역사 문제가 좀 잘 나오죠?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역사 중에서 2010년대 이후의 일들로 오른 것을 고른 것은입니다. 연역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겁니다. 주민 생활 지원 서비스를 시행한 게 언제냐? 2006년입니다. 제1기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교육을 수립한 것도 2006년입니다. 2007년도부터 1기가 시작됩니다. 현재 4기 진행 중입니다. 현재 4기 진행 중입니다. 해볼까요? 2017년부터, 여러분, 아, 2007년이죠. 2007년도부터, 이게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복지교육은? 4년마다. 그래서 2007년, 7, 8, 9, 10 이게 1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2, 3, 4, 2011에서 2014년이 2기가 되고 5, 6, 7, 8, 2015년에서 2018년도가 3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9, 10, 11, 12, 2022년까지가 바로 4기 지역사회보장교육이라 하죠. 지금은 지역사회보장교육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기 진행 중입니다. 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우리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범정부 화면의 개통인데 정확히 말하면 2013년입니다. 사통망과는 달라요. 사통망 2010이고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나오면 2013년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실시한 것은 2015년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D급과 리을이 맞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해설에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쭉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재가복지 봉사센터 설치 운영은 1992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보건복지사무소는 95년이고 사회복지사무소는 2004년이거든요. 사회복지시설평가 법제화는 2007년. 국민개소생활보장제도 시행은 2000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2004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시행은 2006년입니다. 그 다음에 제1기 시공구 지역사회복지교획 수립은 2006년입니다. 그 다음에 사통망.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출범은 사통망 2010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행복이음 화면이라고 하죠. 행복이음이라고도 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 사회분양정보시스템 개통인데 범정부 화면이 개통된 게 바로 2013년. 맞춤형급여제도 또는 맞춤형복지급여제도라 하는데 이게 실시된 게 2015년. 읍면동복지업화사업은 2016년입니다. 자 하나 더 밑에 쓰세요. 사회서비스원 설립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2019년입니다. 이렇게 자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정부가 공공의 돌봄서비스 이런 것들을 시작한 거죠. 서울과 경기도와 대구와 경남 이 네 군데가 2019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알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2019까지 정리하면 된 거예요. 그 정도가 중요하니까 연역을 외워 주십시오. 자 54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하드캐슬 등의 힘균형전략 유형과 개념 연결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A와 B는 서로 다른 조직이랍니다. 우리가 이제 하드캐슬 등의 힘균형전략의 유형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외워요? 재, 경, 연, 호강 두 문자 안기법 재, 경, 연, 호강 재, 평가 그 다음에 경쟁 우리 시험에 요구 나왔죠? 그 다음에 연합 그 다음에 호회성 그 다음에 강제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유형을 먼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다섯 가지 유형을 쭉 열과한 문제도 간단하게 나온 적이 있으니까 하드캐슬 등의 힘균형전략은 A조직과 B조직이 있다. 그래서 힘의 균형성을 맞추기 위한 전략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힘균형전략에서 다섯 가지 중에서 이제까지 우리 시험에 경쟁의 사례 문제로도 출제가 됐어요. 첫 번째 경쟁입니다. A와 B조직은 교환에 참여하는 대신 다른 자원을 찾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게 경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A와 B가 서로 교환을 하고 있었는데 A가 B의 교환을 안 합니다.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C 자원을 찾는 거죠. 이게 바로 경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평가는 말 그대로 이게 들어가요. A가 B의 자원을 재평가해서 종속을 피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A가 B의 자원을 재평가하면서 A가 종속되어 있는데 그걸 피하는 거예요. A가 B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B는 회유책을 쓰겠죠. 이때 B는 회유책을 쓸 겁니다. 회유책을 사용한다. 이게 재평가입니다. 호해성은 말 그대로 이게 호해잖아요. 서로 상호작용을 잘하는 건데 A와 B가 서로에게 필요한 자원 교환 관계임을 인식하게 하여 A와 B의 관계를 독립적이고 동등한 관계로 바꾸는 것을 호해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자체는 바로 서로가 독립적이고 동등한 관계로 호해를 맺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A에 종속된 B, C, D가 힘을 합쳤어요. 힘을 합쳐서 A의 권력에 대항한답니다. 이걸 뭐라 할까요? 연합이라고 하죠. B, C, D가 연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제가 아니라. 강제는 말 그대로 강제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게 강제성이고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근만 맞습니다. 이런 개념을 알아두셔야 사례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의 개념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조직이 다른 자원을 재평가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재평가. 서로 교환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자원을 찾는 것은 경쟁. 서로 균형감 있게 교환관계를 가지면서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동등한 관계가 되는 것은 호해성. 한 조직을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 조직이 모였다? 그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힘이 강한 조직이 다른 조직을 강제로 강제적인 힘으로 제압하는 것. 이걸 말 그대로 강제라고 말합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답은 5번입니다. 55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시험에 나온 거죠. 자, 옳게 배란 건데 이 지문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특히 이거 잘 보내세요. 이게 잘 나오거든요. 자, 기억 들어갑니다. 어디가 중요하나요? 여기가 중요하죠. 지역사회에는 많은 하위체계들이 있는데 하위체계들이 서로 상호작용한답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게 체계이론이에요. 체계이론 자체가 하위체계 간의 상호작용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입니다. 이거. 지역사회 리와 지역사회 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지역사회 외에는 바로 환경이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가 클라이언트잖아요. 지역사회복지에서는. 그러면 지역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가 있어요. 지역사회 외부가. 그러면 지역사회 입장에서 볼 때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서로 이게 뭐죠? 역동적. 이게 상호작용이잖아요. 다이나믹스가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아, 그러면 지역사회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말하는 거네. 이게 뭐겠어요? 네, 생태이론이에요. 생태이론이 바로 클라이언트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사회운동 조직들의 역할과 한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 디귿 지문에서 사회운동 조직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자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회운동 조직이 자원이에요. 자원. 지역사회복지는 자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역사회의 사회운동 조직. 사회운동 조직이라니까 어려워요. 그냥 조직이라 하면 돼요.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의 역할, 자원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원이 무궁무진하지 않아요. 그렇죠? 한계도 존재해요. 그래서 이거는 자원동원이론이라고 그래요. 자원이 힌트가 돼요. 자원. 자원. 다시 쓰겠습니다. 자원동원이론. 사회운동 조직의 역할과 한계를 설명하는 것은 자원동원이론이 됩니다. 마지막 들어갑니다. 모든 현상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존재한다는 점에 의구심을 던진다라고 했어요. 자, 객관적인 진실에 의구심을 던진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해보세요. 주관성을 강조한다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현상에 대해서 객관적인 진실에 대한 것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것, 주관성을 더욱더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지역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지역주민들의 견해,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회구성론이에요. 사회구성주의라고 하고요. 사회구성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구성주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실천기술론에 사회구성주의 가족치료 모델이라는 것도 있어요. 가족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거죠. 그게 바로 사회구성주의 모델입니다. 자, 답은 5번입니다. 체계이론, 생태이론, 자원동원이론, 사회구성론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잘 알아보세요. 무려 4개의 이론을 끝냈습니다. 56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가치입니다. 이것도 지역사회복지실천론 전공서적의 맨 앞에 나오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이해만 하시면 돼요. 밸류, 첫 번째, 다양성과 문화적인 이해해야 될까요? 당연한 이야기고. 자기결정과 임파워먼트 중요할까요? 네, 지역사회복지가 클라이언트, 지역사회복지에서 지역사회가 클라이언트니까 지역사회 자기결정권이나 지역사회 임파워먼트 중요하죠. 비판의식을 지양한다? 아니죠. 비판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비판의식의 개발입니다. 우리가 사회 문제가 있잖아요. 불공평의 문제가 있어요. 불공정의 문제가 있어요. 그럼 비판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과 연관성 있는 모델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회행동 모델이에요. 로스만의 사회행동 모델이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상호학습 필요하고요. 사회정의와 균등한 자원배분에 대한 헌신.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가치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56번의 해설을 보시면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가치. 첫 번째는 다양성 및 문화적 이해. 두 번째는 자기결정과 임파워먼트. 세 번째는 비판의식의 개발. 네 번째는 상호학습.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회정의와 균등한 자원배분에 대한 헌신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가치 문제로 낸 겁니다. 잘 알아놓으십시오. 자, 우리는 앞에서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원칙도 다섯 가지에서 봤잖아요. 결과 지향이 아니라 과정 지향이다.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가치적인 부분도 알아두십시오. 57번 문제부터 이제 모델 문제가 쭉 나올 겁니다. 먼저 잭 로스만의 모델입니다. 잭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실천 모델 중에 지역사회 개발 모델과 사회행동 모델을 비교한 것인데요. 도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왼쪽에 변수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활동 목표나 지역사회 구조 문제에 대한 가정이나 변화를 위한 전술기법이나 사회복지사 역할이나 공익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쭉 깔렸는데요. 자, 먼저 이런 스타일로 나오면 어떻게 하라겠죠? 아래로 내려가자 라고 했어요. 아래로 내려가자.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 있고 사회행동 모델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래로 갑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과정지향적 맞습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주민의 참여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협력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지역사회 구조 문제에 대한 가정은 지역사회가 아노미 상태임을 전제로 합니다. 아노미라는 것은 무규범적인 혼란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혼란 상태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멀튼이 이야기한 아노미란 무규범적인 혼란 상태를 말하죠. 혼란 상태이다 보니까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고 협력이 중요한 겁니다. 합의 전술을 씁니다. 맞습니다. 지사계는 합의 전술입니다.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해 집단 간의 이해관계에 조화가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합의 전술을 씁니다. 행정과 조직과 아닙니다. 행정과 조직과는 사계입니다. 사회계획을 사계랍니다. 사회계획 모델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회계획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전문가인데요. 이 전문가 안에 행정과가 있고 조직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에 대한 개념은 합리주의적이고 중앙집권적이라고 합니다. 자, 주민의 의견을 들어요. 합의를 이끌어낸다라고 해요. 제가 이제 그림을 많이 그리는 게 이거예요. 지사계, 지역사회 개발 모델입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 공익을 추구할 때 많은 주민들이 있어요. 이게 주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이게 합리주의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조체는 단일성이에요. 의사결정조체는 단일성이에요. 결정조체는 단일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중앙집권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아멘